세상을 다 합쳐보면 상자국에서는 서른 한가지 세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한세형이 최초의 아랫말이 재생연결식이 거기서 일어나겠죠. 그러면 세상을 네 가지로 나누었으니까 재생연결식도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아홉타 선생님께서 네 가지로 나누었으면 우리 이미 앞에서 그죠? 그 3장 4장에서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해로운가고 평온에 함께하는 조상의 마음은 악처에 들어가는 찰나의 재생연결식이 되다. 엄마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 절망을 하지 마라 그랬죠. 뭐가 팍 돌려줬는데 했습니까? 도표. 몇 페이지 도표입니까? 206페이지. 그래서 아비다움, 게라자멘은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별 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별 쪽 도표 한번 펴보십시오. 그 도표 펴보시면 그죠? 이게 19번이 더 그렇습니다. 19번 보면은 그 대책이죠? 해로운 나보와 평온에 함께하는 조상의 마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악처에 들어가면 찰나의 재생연결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기 그 옆에 보면은 19번에 보면 동그란 딱 체제가 있죠? 재생연결식에 동그란 체제가 있죠? 악처에 태어나는 재생연결식도 뭐 하나를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 막 악처 세상에 억수로 많은데 지옥은 팔찌리옥도 있고 동물도 그죠? 개구리 배에 오만게 다 있는데 그 많은 재생연결식이 있어야 되는데 천상의 신들은 그릇 나눠놓고 왜 얘네들은 하나로 했냐? 악동에 관심받쳐서 막이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그죠? 주옥에 관심받쳐서 막이요. 갈 것도 아닌데요. 갈 것도 아닌데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갈 때 가더라도 뭐 엄나도록 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룹한 부처님 가르침 만나려고. 맞죠? 그래서 상자하고 큰 선생님들이 이걸 뭡니까? 악교재생연결식 하나로 딱 설명하고 말았다. 저는 그렇게 말아드립니다. 격조덕분도 설명이죠. 그죠? 수신했죠? 들어보면 딱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악처재생연결식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재생연결식으로 들어간다. 마지막에 죽음을 마음이 될 거라고 합니다. 됐죠? 한생이 재생연결식 한 번 깨구리는데 죽을 때까지 깨구립니다. 깨구리 하고 재생연결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신속심으로 깨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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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면 맨 마지막에 깨구리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깨구리 생연결식이 끝납니다. 그죠? 그 다음은 뭡니까? 아유. 아유.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첫 번째 악처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4.81점입니다. 욕계 선처의 재생연결. 그렇죠죠? 요거는 유익한 가구인 평온에 함께하는 존재. 욕계 선처는 두 개겠지요? 선처에 태어나도 불구자나 땅에 붙은 낫은 신으로 태어나는 경우와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이나 제대로 된 인간이나 욕계 천상이 태어나는 경우. 됐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익한 가구인 평온에 함께하는 조상의 마음. 이거는 뭡니까? 27번입니다. 앞에 이릉주가 보면 27번이 되있죠? 동그라미 딱 체리가 있죠? 요거는 뭡니까? 선처에 태어났을지라도 뭡니까? 불구자나 낮은 천신으로 태어난 경우입니다.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등의 인간들과 땅에 붙어 사는 신들과 다른 아수라들의 재생연결식과 존재의 소신과 죽음의 마음으로 일어난다. 그 다음은 뭡니까? 여덟 가지 큰 가구는 욕계 선처의 모든 곳에서 재생연결식과 존재의 소신과 죽음의 마음으로 일어난다. 이건 몇 번입니까? 그 밑에 보면은 30 몇 번입니까? 39번이네요. 46번까지 동그라미 딱 체리가 있죠? 요거는 욕계 선처에 태어나는 재생연결입니다. 이것이 아홉 가지 욕계 선처의 재생연결입니다. 됐죠? 여덟 가지 한 개고요. 아홉 가지 한 개고요. 이 열 가지 모두는 욕계 앞에 우리 뭡니까? 욕계 우리 뭡니까? 악도의 재생연결식 있잖아요. 거기까지 합치면 열 가지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은 땅에 붙어 사는 신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에 붙어 사는 신들의 고기는 멀어들면 되겠어요? 행사 측간 귀신. 그런 귀신들이죠? 행사 측간 귀신. 됐죠? 변속. 새끼, 무새끼는 그런 데도죠? 그럼 욕계의 수명 나옵니다. 욕계의 수명은 도피어오시면 됩니다. 인간은 4가지 악체에 있는 중생들과 인간들과 아수로들의 수명은 정해진 한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대왕천의 수명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4대왕천은 대충 도표 5점입니다 4대왕천은 50인간대미를 했죠 3대왕천의 하도가 인간의 풍경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일수로 따지면 50 곱백히 365하면 되겠죠 365일이니까 이렇게 따지면 4대왕천은 천상의 연으로 5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그걸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912만 5천의 연이라니까 일주일이 될 겁니다 무슨말씀 알겠죠 그래서 줄여서 50 곱백히 365 곱백히 500은 912만 5천 나옵니다 줄여서 900만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3천은 뭡니까 3600만 그 다음에 야마천은 1억 4400만 그 다음에 도솔천의 수명은 5억 7600만 이건 인간의 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랍천은 23억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그죠 제가 지금 미축을 때 보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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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요렇게 대단해서 일수를 적어놨습니다 됐죠 왜 정확하게 크게 안쪽으로 줄이냐 천상씨는 500개인데 900년이나 912만 5천 년이나 뭐 다른거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한게 아니고 원토쿠예대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굳이 타당성이 있더라구요 좀 잘난 척 하려면 확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잘난 척은 욕도 들어 보구요 그래서 여기 줄이 씁니다 그래서 천상의 연결이 좋겠습니다 그럼 3개 재생 연결 다 알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초선의 과거의 마음은 초선의 세상의 재생 연결식과 존재 지속심과 죽음의 마음으로 인한거 다 알 수 있구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2선 제3선의 과거의 마음 이게 다 알겠습니까 이제 도표해보면 그죠 60번부터 64번까지가 그죠 무색게는 74번부터 77번까지가 무색게 재생 연결식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유정처럼의 경우 단지 물질이 재생 연결으로 오전한다고 마찬가지로 그 이걸 삶은 과정에서 죽을때도 오전한 물질이 일어났다 그래서 무상유정이랍니다 요거는 저 뒤에 우리 육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태어나는데 뭡니까 지금 마음의식 물질만 생명 기능만 있어요 살아만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 말고 태어나네 그죠 왜 그런 존재가 있는가 그죠 이제 정신력에 대해서 너무나 진리그런 겁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나 정신세계가 그죠 그런게 재밌죠 그죠 그럼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니까 사람입니다 재밌죠 네 무상유정처럼 죽었다는 말은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또 결혼 시작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 4가지 업까지 해가지고 5장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그죠